가장 맛있는 고기 심부 온도가 85도거든요 고기가 얇다 보니까 좀 빨리 익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항정살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택배를 좀 시켰는데 이전에 이제 왕갈비탕 재료를 가지고서 바베큐를 한번 해봤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재밌게 하길래 항정살도 바베큐로 하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자고요 일단은 고기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가 왔어요 이 방은 단면을 잠깐 좀 보여드릴까 단면이에요 이렇게 통으로 사가지고 내가 직접 썰어가지고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가 좀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 얇게 쳐서 먹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그냥 바베큐를 해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좀 위에가 좀 살짝 노랗거든요 근데 이건 좀만 살짝 걷어낼게요 자 이렇게 고기에 좀 칼집을 내줄게요 자 고기에 물기를 좀 닦아주고 잡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칼집 내준 데에다가 이제 소금 후추 후추 입자가 두꺼우니까 자 그 다음 파프리카 돼지고기 같은 경우 하얀 지방을 덮을 때에는 파프리카를 좀 많이 뿌려주는 편이에요 저는 색감을 좀 더 이쁘게 입히기 위해서 자 이 상태로 바로 그릴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릴 온도는 150도를 미리 맞춰놨어요 안에다 그릴도 넣어 줬고 그 다음에 고기를 바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도계를 꽂았을 때 고기 심부 온도가 10도거든요 자 그릴 내부 온도는 상단 댐퍼 기준으로 150도로 가고 여러분 통삼겹살이 가장 맛있는 고기 심부 온도가 85도거든요 항정살도 마찬가지로 고기 심부 온도가 85도가 될 때까지 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시간 정도 지났고 온도는 150도에서 180도를 그냥 유지를 해줬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딱 1시간 10분 정도 지나니까 심부 온도가 69도예요 고기가 얇다 보니까 좀 빨리 익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한 10도에서 15도만 더 올려줄게요 온도가 됐으니까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뜨거우니까 빨리 빼야 돼 고기를 한번 꺼내 볼게요 와 엄청 부드럽다 고기를 썰어 볼게요 자 한번 먹어 볼게요 첫 점이니까 와 이건 진짜 식감이 다르다 탱글탱글하고 부드럽고 와 이것도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이전에 했던 왕갈비탕 그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식감이 진짜 재밌고 맛있어요 이것도 삼겹살이랑 똑같네요 이거 통안정살 할 때에도 80도 이상으로 넘겨가지고 구우면 부드러운 통안정살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안정살도 구워 먹는 직화로도 먹는 것도 맛있기는 한데 이렇게 통째로 바베큐해서 구워 먹는 것도 괜찮네요 저는 오늘 이거 되게 만족 들었거든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 같이 식사하실 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술안주로도 괜찮고 밥반찬으로도 괜찮고 오늘은 이렇게 통안정살 한번 구워봤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바베큐로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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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